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괌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잡는커트리 찍으러 온 게 아니라 은이랑 라온이랑 힐링 여행하러 왔다가 이게 또 몸이 근질거려가지고 참을 수 없어서 정보를 검색을 했더니 괌에 코코넛 크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코코넛 크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괌이 좀 뒤집어졌답니다 그 이후로 코코넛 크랩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인트를 서치를 해가지고 지금 발견한 곳이 하나 있어서 그 포인트로 도착을 했습니다 코코넛 크랩은 보통 야행성이고요 낮에는 땅굴이나 아니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거나 요런 식으로 숨어있다가 밤이 되면 기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밤 11시 제가 기어 나왔습니다 코코넛 크랩 이렇게 다 뒤졌어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잡으러 가볼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제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게도 제가 코코넛 크랩을 잡으려고 이곳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랜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핸드폰 랜턴으로만 코코넛 크랩을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낯선 곳이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사실 좀 무서운데 로마뱀 발견 역시 우리나라랑 달라 베페니지게코다 베페니지게코가 대체적으로 저런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넌 뭐야 어디서 귀뚜라미야 아 개구리구나 이게 미니프로그입니다 미니프로그 펀치를 안 도망가네 어어 가 코코넛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를 얘네들이 주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크랩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겁니다 실제로 코코넛을 먹기 때문에 제발 이런데 그냥 한 마리 짱박혀서 어우 깜짝이야 개구리가 진짜 많아요 개체수가 헤드랜턴이 있었으면은 저 안쪽이나 이런 데까지 더 자세하게 봤을 텐데 그거를 왜 안 챙겼니 진짜로 분명히 브이로그만 찍는 놈이 아닌데 나는 우와 개구리 밭이다 코코넛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저런 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요런 거를 애들이 먹거든요 어 네 한 마리도 없어요 저런 것들을 한번 쭉 계속 찾아볼게요 제발 나와라 진짜 이거를 발견하면 개꿀싹굴 리발굴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무 위에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무 위도 봐야 되고 얘네가 분명히 숨는 습성이 있을 거예요 요런 거 있죠 어 아니고요 쇠예요 이거 수도기량기네 죄송해요 원래 저런데 있죠 저런 나무 굴 밑에 애들이 숨어 있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코코넛 크랩은 작은 녀석은 잡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금지체장이라고 하죠 이 금지체장이 애들도 존재를 한다고 해요 찾아본 결과 손바닥 크기 이상 30cm 이상 거대한 놈들 있죠 고런 녀석들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함부로 막 잡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못 잡는다 그러면 이 코코넛 크랩을 사서라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뭔 소리야 뭔가 지금 소리는 계속 나거든요 개구리 이렇게 뛰는 소리야 이게 다 뛰는 거 개구리예요 지금 귀뚜라미 새끼인 줄 알았네 이런 돌 같은 거 디비면 뭐 좀 있지 않을까요 음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 이런 잔디밭에서 놀고 있다고 오 깜짝이야 우와 겁나 커 케인 토드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입되고 있는 종류 같던데 너 긴장했구나 크게 보세요 왜 안 도망가? 가 응? 어이구 어이구 엄청 스무스하네 너 아이고 아이고 나 이씨 서핑보드 타는 줄 알았다 거기 깜짝 놀랐네 너 말고 그 코코넛 크랩 가져와 너도 넌 여기서 대가리만 끼고 뭐해 가 너도 빨리 가 진짜 자고 먹기 전에 저런 두꺼비 종류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아랫 아무도 안 먹고 그런 거 내가 나한테 한 마리였어요 요런데 코코넛 크랩 한 마리 붙어있어주면 너무 기분 좋을 거 같은데 얘네가 생김새도 어둡고 이래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됩니다 어딨니 래키야 빨리 나와 이런 코코넛 있잖아요 이거 파먹은 거 같은데 자 이런 거 밑에 애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데 이거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이런데 옆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얘네가 은신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런데 옆에 붙어가지고 숨어서 저를 지켜볼 수 있는 구라에 없어요 그렇댔다 귀구리만 겁나게 풀짝거리네 코코넛 크랩아 제발 한 마리만 나와 분명히 사람들이 요새 많이 봤다고 했는데 이것도 때가 있는 거는 확실할 겁니다 어떤 사람 글을 보니까 작은 소라계나 요런 것도 많이 봤다고 써있거든요 우와 개 커 진짜로 오이오오이오 진짜 개 스무스하다 우와 야 너 진짜 크다 근데 황소개구리였으면 뒤졌어 인마 운 너무 좋아 확실히 코코넛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포인트는 맞는데 우와 소라계 여러분 소라계입니다 이거는 코코넛 크랩은 아니고 그냥 소라계입니다 이런 소라계가 많이 있다고 했거든요 잠깐만 얘 등이 뒤에 까져있네 왜 까져 있을까 자 일단 한 번 잡아볼게요 오 근데 야야야야 어우 너무 아프다 너 이게 집게랑 이런 거는 코코넛 크랩이거든요 코코넛 크랩 새끼인가 아 코코넛 크랩 새끼인갑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육지 소라계가 여기 많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녀석은 코코넛 크랩 새끼라도 제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이즈 보이시죠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육지 소라계가 없거든요 수입이 된 게 있긴 했었죠 허미 크랩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다른 종류 같습니다 근데 이 집게나 요런 거는 코코넛 크랩이랑 너무 흡사하게 생겼어요 와 진짜 그리고 힘이 엄청납니다 여기가 뚫려 있어서 보니까 뭔가 이게 코코넛 크랩 같기도 하고 잠깐만 엉덩이 좀 쳐볼까 엉덩이 치면 나오냐 너 잠깐만 한 번 나와볼래 안 나와 미안해 안 건들게 안 괴롭힐게 그래 그래 요런 소라기들이 많다고 했어요 제가 이 포인트를 보니까 이런 소라기가 많다고 해서 지금 포인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저런 등껍질을 매지 않은 코코넛 크랩이 한 마리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녀석은 이런 소라 껍데기를 달고 바다 소라계처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코코넛 크랩은 이런 소라 등껍질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새끼때는 이 녀석들이 소라계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 어우 깜짝이야 와 야 너네 갈수록 크냐 이거 사이즈 보세요 거의 우리나라 황소개구리 삐까쳐요 근데 두꺼비입니다 두꺼비 가 진짜 개 스무스해 참 스무스 어우 뇌진탄 걸렸다 너 미안해 오 또 있다 너네 여기서 뭐하냐 진짜 얘도 지금 등껍질하는데 소라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부작용이 온 게 뭐냐면은 등껍질이 다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이만한 크기를 소화시킬 뚜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깨지고 이런 거 같아요 코코어 크랩 똑같이 생겼는데 진짜 힘이 너무 좋아 건들지 않을게요 괜히 어차피 먹지도 못해요 저거 여기 코코어 크랩이 있다고 하면은 식당이나 이런 데서 잡으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이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잡은 사람 거 있으면 어떻게 잡는지도 좀 물어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여기 그냥 암흑 속이에요 여러분 암흑 속에 저 혼자 이렇게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조금 무서운 게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 없는 거를 알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람을 해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깨입니다 들깨들이 여기 꽤 있더라고요 들깨가 한번 작정하고 하면 저 그냥 인대 다 끊어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덴푸시럭 세대 갈기만 애들이 다 깨긴가 그러면서 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롯나 걱정되고 무서워요 하지만 그런 걱정되고 무서운 거는 코코넛 크랩 한 마리만 발견되면 끝난다 어 깜짝이야 아 진짜 너 왜 정면 보고 있어 절로 가야마 그런데 야 이씨 넌 무슨 구운몽처럼 떠다니네 사 먹을 땐 사 먹더라도 한 마리 살아있는 개체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사 먹고 싶거든요 자연산 개체를 진짜 다 한 마리만 보여줘라 헉 겁나 큰 거 발견했어요 소라기 얘 사이즈 엄청나다 우와 엄청 도망가네 얘 발 뒤꿈치가 나무를 타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얘가 뒷발로 저를 제압을 해요 그래서 너무 아픕니다 와 너무 멋있다 너 진짜 키우고 싶다 괴 이상하게 가네 문호크예요 뒤로 쳐가 이거 왜 신발이 땅에 박혀있냐 너무 무섭게 못 본 걸로 할게요 본 거 취소 아 또 깜짝 놀랐잖아 가라 구운몽 조심히 가 소라기 한 마리 더 발견 너는 너무 쬐끔해가지고 소라도 안 부서졌다 소라 좀 부서지고 와 어제 태어났네 너는 근데 뭐야 왜 이렇게 허예?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건드려볼게요 손으로는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달팽이 종류인가 봐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안 건들게요 무서워요 정말 다행인 것은 동남아와는 조금 다르게 고기가 엄청나게 물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얘 덕분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이제 건들지 않을게 건드는 것 자체가 내가 죄 짓는 것 같다 너무 착해서 나중에 너네 독 빼는 방법 알면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 코코넛이 쌓이는 곳 있죠 요런 곳에 얘네가 원래 있던데 오야 여기는 너무 무서운데 들어가도 되나? 어 안 들어갈게요 여러분 왠지 들어와라고 하는 길 같은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저런 데 들어가다가 숨져요 너도 나쁘지 않은 사진에 너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나오면 네 친구도 먹을 거야 이 집게랑 이 모양은 완전 코코넛 크랩인데 지금 사실 굉장히 쉬운 콘텐츠를 찍고 있거든요 그냥 가면서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땀이 개 미친듯이 나요 왜 지금 30도가 넘어요 어 뭐야 어 롯나 큰 메뚜기다 야 설치지마 오 ㄱ 오 이지마 이리 오지 마 이리 오지 마 미친놈아 이 이름 불빛 떼면 오는구나 가 이색이야 가 이색이야 그렇지 오 야 왜 이렇게 커 소름두다 어유 소름두다 맛있게 먹을까보다 죄송해요 여러분 좀 찐따같은데 아니 근데 생각보다 메뚜기가 너무 커서 눈을 마주쳤는데 눈꺼기가 재찐찐한 비싸더라구요 어떻게 제가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아해구 너 병에 죽어있어요 미안해 참 마음이 안 jus이네 너도 왜 죽어있어 허혁 소라기가 죽어있습니다 소라가 여기서 죽어서 개미가 끓고 있다 이 주변에선 맛있는 냄새가 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주변에 코코넛 크랩이 어디 있을지 몰라요 제발 나와 부탁이다 진짜 이렇게 생긴 건 뭘까요 약간 사막이 알집처럼 생겼습니다 건들지 않을게요 사막이 생기고 싶지 않아요 알아요 사막이 만졌다고 손에 나는 그 사막이 안 나요 그냥 불량 채우는 거예요 저 검은 봉지의 몸이요 들깨 흔적이 아닐게 제발 빨리 도망갈게요 여기는 코코넛 크랩이 안 잡히니까 도마뱀이라도 한번 잡아볼게요 놓쳤어요 이런데 밑에 코코넛 크랩 있던데 없어요 뭐야 저기 무슨 형체가 한 마리 서 있습니다 고양인가 봐요 다행이다 들깨 아니라서 야 너 뭐냐 진짜 개무서운 척하네 꺼져 설마 칙 아니겠지 칙은 좀 무서워요 이런데 밑에 다 먹었구나 이런데 밑에도 있었어 어우 깜짝이야 저기 뭐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뭐가 기어가는데 코코넛 크랩인가 코코넛 크랩이다 돌 틈으로 들어갔어요 맞는 거 같은데 하자마자 기어가는 소리 들리길래 근데 여기 지금 실루엣으로 봤는데 안에 코코넛 크랩이 기어 들어간 거 같아요 굴속으로 여기 좀 위험할 거 같은데 그래도 뭐 한번 무릅쓰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건가 우와 코코넛 크랩이다 우와 보이시죠 우와 진짜네 우와 진짜 코코넛 크랩이다 저거 한번 빼봐야겠다 잠시만요 이쪽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손에는 잡을 준비를 하고 이 코코넛 크랩한테 물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갑자기 굴은 하나에요 요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돼서 나뭇가지 하나 구해서 여기를 찌르면 반대편으로 나오지 않을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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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달라붙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미쳤는데 야 진짜 너 잡고 싶다 정글의 법적에서 이거 개빡세던데 빼내는 거 얘가 즉개를 이거를 물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꺼내라고 했거든요 위로 나왔다 위로 나온다 위로 나온다 아흐 우와 너무 빠른데 생각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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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박혀있습니다 우와 얘가 생각보다 힘이 너무 좋네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정글에 짱 박혔습니다 와 진짜 너무 빡세다 와 아 자 대치주입니다 대치주 크기도 작은데 힘이 너무 좋아요 자 꺼있다 와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일단 밖으로 다 갈게요 우와 나 이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기 우와 나 브이로그 찍을 줄 알고 핀바지만 하나 뽐내려고 하정한데 우와 아 잠시만요 여러분 숨 좀 돌릴게요 잠시만요 혈투했습니다 혈투 진짜 이 조그만 거 잡으려고 혈투했는데 큰 거는 상당히 안 될 거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게 바로 코코넛 크림입니다 여러분 이 녀석은 아직 크진 않습니다 대략 20c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꼬리까지 피면은 20cm 더 될 수 있는데 자 녀석은 뒤로 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틈에 숨습니다 잡을 때는 등을 이렇게 누르고 잡으시면 되는데 집게가 있잖아요 이 집게에 절대로 물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버 이 집게로 코코넛까지 파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집게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리고 일반 갑각류와 다르게 꼬리에 있죠 이 꼬리에 내장이 가득 찹니다 내장을 밖에 달고 사는 놈들이에요 잡았습니다 나이스 성공적 진짜 이 녀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는 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다리 피면 손바닥만 하는데 더 커야 돼요 이거는 작은 개체기 때문에 제가 먹지 않고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내일 사먹는 게 저도 마음 편합니다 이 녀석은 다시 살자는데 방생을 해줄게요 가 얼른 가 뒤로가 엄청 빨라요 생각보다 진짜 진짜 재밌었다 진짜로 와 혈투였다 혈투 더 큰 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건 또 잡아보니까 직접 잡아서 먹어야겠더라고요 뭐 안되면 내일 사먹을 거지만 더 큰 놈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엔돌핀 빡 돋았어 자 그리고 우선 저 녀석이 어떻게 잡혔냐 그 사부작커린 소리가 안에 들려가지고 살짝 봤는데 뭔가 엉금엉금 되게 빠르게 기어가고 있었어요 그 뜻이 뭐냐 바로 인기척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한테 다가갈 때 굉장히 조심스레 다가가야 되는 거 같아요 오케이 하나 팁 알았습니다 이렇게 잡아봐야 압니다 일단 사부작 사부작 걸어가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얘네들이 그냥 멍청하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목이 없다고 했네요 굴 와요 아까 저기 정글 들어가니까 미친듯이 있더만요 바로 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잡았잖아요 너무 잡아보고 싶었던 종이네 진짜 지금 너무 심장이 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덕에 진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봐주셔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여기 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사부작벌인 거 없어? 통상적으로 보통은 굴 같은데 들어가 있구나 그 말은 즉 굴 근처에서 활동을 한다 여러분 저기 한 마리 더 발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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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지금 들어갈래 오케이 이야 깎이 아닙니다 다르네요 다르네 우와 얘 더 크다 우와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잠시만 문다 문다 오케이 와 진짜 빨리네 너 무슨 새우처럼 가네 야야야 거기로 나가면 뒤져 임마 그렇지 거기 숨어 있어 이야 한 마리도 잡았습니다 미쳤는데 이거 근데 사이즈가 아쉬워요 왜냐면 큰 놈은 진짜 크거든요 이거는 지금 손바닥만한 크기에요 진짜 빨라 그리고 얘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봐봐요 내가 여기로 가면은 다시 얘가 뒤로 가거든요 근데 요렇게 가면은 다시 또 앞으로 가려고 뒤로 가네 말 들어라 가오 상한다 요즘은 나쁘진 않은데 사실 이게 먹을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사이즈 이 정도입니다 엄청 나쁜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다리 쫙 펴면 손바닥보다는 큰데 이게 30cm는 안될 것 같고 한 25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카고보다는 훨씬 커요 사이즈 너무 아쉽다 제 발이 260cm 이니까 이거 보세요 30cm는 안되죠 다리 쫙 펴도 오케이 너 방세 가 잡히지마 가 임마 빨리 가 분명히 미친듯이 큰 놈 있을텐데 여기 나와있었어요 밖에 여기 나와있다가 인기적 듣고 안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Hello Can I catch coconut crab? Where? Oh there Yeah Sure Can I eat? That's up to you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분은 근데 여기 있는 걸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인 거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생선은 몇 센치 먹으면 안되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만 알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거 먹으면 어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녀석들의 습성을 알았습니다 이 녀석들이 생각보다 예민하네요 제가 지나가면 무조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천천히 볼 필요 없고 이렇게 빠르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판이나 뭐 이런 데에는 후회 금지하는 시기가 또 있대요 함부로 제가 얘네를 지금 여기서 잡아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나라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코코넛 크랩은 일단 그냥 잡아서 보여드리기만 하고 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헤드랜턴 있었으면 오늘 꽤 잡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랜턴이 핸드폰 랜턴이라 죄송해요 더 좋은 양질의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 더욱 더 죄송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핸드폰을 이렇게 얼굴로 돌리잖아요 내 얼굴이 너무 적나라해 죄송해요 언제는 깨끗한 거 보신 적 없잖아요 차 먹고 보세요 여기저기서 롯나 이상한 동물 소리가 나거든요 약간 이런 소리 나는데 되게 큰 동물 같은 느낌인데 여기가 너무 어두컴컴해서 자리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소리 나네요 이거 들리시나요 혹시?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코코넛 크랩 식당에 가가지고 먹는 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라삭라삭 제가 무사히 여기서 나갈 수 있으면은 내일 코코넛 크랩 먹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리발 여러분 찾아보니까 제가 봤던 조그마한 소라기들 있죠 그 녀석이 코코넛 크랩 새끼가 맞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이 녀석들이 달팽이 껍질이나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야자수 열매를 이용해서라도 꼬리를 숨어서 일반 소라기들처럼 지낸다고 해요 코코넛 크랩 새끼들이 맞습니다 결국 코코넛 크랩을 오늘 굉장히 많이 봤죠 일단 저는 무사히 차에 탔고 무사히 은혜와 나온 일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코코넛 크랩 가게에서 봐요 라삭라삭 잠깐만 여러분 저 진짜 집에 갈라 했는데 코코넛 크랩 새끼 로드킬 할 뻔 했네 너 코코넛 크랩 새끼라며 어 그래 맞네 맞네 맞아 맞아 이제 보니까 어 너 아닌 거 같아 가 가 가 로드킬 할 뻔 했잖아 아 참 착해 개 착하다 자 여러분 다음날이 돼가지고 코코넛 크랩 파는 한국 식당이 있어서 여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작은 사이즈고 이렇게 커요 큰 거는 우와 이건 진짜 크네요 혹시 이게 잡으면 안 되는 사이즈도 정해져 있나요? 1파운드 밑으로 달러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잡으면 안 되는 시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없어요 옛날에는 6,7월 달에는 산란길에서 그때는 조금 근데 지금 뭐 태풍 이후로 많이 소멸돼서 밤에서도 구할 수가 없어요 저걸 그냥 찌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코코넛 크랩 파는 데가 옛날에는 밤에 있었는데 3군데 있었어요 저희 포함해서 3군데였는데 두 군데가 코로나 때 없어지고 근데 이게 왜냐면은 코코넛 크랩이 안 잡힐 땐 안 잡히는 거예요 기후 변화라든지 그래서 얘가 또 양식이 안 되는 친구라 그렇죠 그래서 메인 가게가 없어요 그렇구나 예약을 하셔도 예약도 못 받을 뿐더러 그날 없으면 못 드시는 그리고 쟤를 장시간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이제 공수해 오는 거는 헌터 분들한테 헌터들이 근데 이 코코넛 크랩이 평생 오래 사는 애들이 한 50년 삶 그렇죠 바닷개처럼 금방 크지가 않아요 엄청 성장 속도가 오래 걸립니다 20년 사는 동안에 한 달 정도만 바다에서 태어나서 그러면 바다에서 태어날 때는 아가미를 갖고 태어나요 그 뒤로는 정글에 올라가서 평생을 살아요 애들이 식성이 육식 이러면서 이제 폐가 생네요 제가 어제 잡으러 갔을 때 소라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는 좀 작은 애들인 거죠? 틀려요 코코넛 크랩이라고 해서 다 소라 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소라개도 있는 거고 얘는 육식 살아있는 패드 사장에서 먹어요 그리고 코코넛 열매를 우리가 손으로 못 까요 그 못 까죠 그 안에 다 까서 그 안에 빵구를 내 빵구내 구멍 안에 벌레가 들어갔고 벌레 먹고 아 그 벌레도 먹고 코코넛은 후식이라고 오신데 잡식이구나 완전히 잡식이구나 세상에서 각각류 중에 제일 큰 절지동물 다 큰 거는 다리까지 하면 1미터까지도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의 한 4,5파운드 남아요 지금 2.7파운드가 거의 10년 넘게 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괌에서는 여기 한 군데인가요? 지금 여기밖에 없죠 저희는 이건 메인이 아니라 서브죠 약간 한국원들이 찾고 로컬 식무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요만한 애기때부터 먹으니까 로컬 사람들도 대장에 밥 볶아 먹고 대장국처럼 찌개 끓여 먹고 그 메뉴판에 없네요 있긴 있는데 이 정도 이렇게만 식가네 이따가 저 개 드시고 개 내장에 밥을 끓어요 내장을 활용을 못하고 내장만 이렇게 맛을 보면 바닷게랑 향은 비슷한데 10배로 강하면서 모든 내장이 이 내장이 아니라 농고라고 생각해요 조금 씁쓸한 맛이 있고 말도 있어 그냥 드시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러면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파운드에 80불 지금 저게 1.62 정도니까 80% 아 라온이 어떻게 비행기 타고 왔어? 어떻게 비행기 타고 왔어 좋대 또 잠깐 잠깐 가실 거예요 네네네 들어갈 수 있나요? 이쪽으로요 원래 주방 공개 안 하는데 아 예 그럼 밑에만 찍겠습니다 딜버? 이게 지금 한 20분 짜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잘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잘라야 돼요? 네 이렇게 자르고 얘는 이렇게 치고 깨야 돼요 와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네요 여기가 다 내장인 거죠? 내장인데 어 이렇게 하나도 없죠 살은 없고 다리에 살이 있는 거고 여기서 만드는 소스라고 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드시고 싶어도 못 드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없으면은 아니요 와 진짜 딱딱하구나 끝난 건가요 이제?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나요? 제가 무진장이 딱딱해서 절대 이로 드시면 안 되고요 2세에 끼면 딱 빠져요 아 2세에 끼면은 수수식에 10개가 다 뿌려져요 아 그렇구나 아까 오함마로 두들기셨어 이걸로 이따가 밥 볶을거에요 아 여기 안에 내장으로요? 롱뚱고라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씁쓸해요 레이디 퍼스트 먹어 먹으네요 바닷게랑 전혀 둡니다 얘가 이렇게 먹을게 많지 않아요 다 안에 내장이구나 여기에 하나도 발이 있어요 이걸로 물을 먹어요 아 안에 다리가 하나 더 있네요 네 이거요 이걸로 물을 먹는다고요? 이렇게 퍼서 퍼서 물을 먹는구나 저는 얘한테 주면 얘가 다시 눕고 얘 물 먹는 동영상 있을지 원하시면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자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고민하시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걸 파서 먹는 것 같습니다 초벨 맛있는데? 그냥 바닷게보다 좀 더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앞에 이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추루추루 안 해? 나 안 나오잖아 그래도 목소리랑 다 나와 추루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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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씁쓸한 맛이 살짝 있어요 코코넛을 얘네가 깨서 먹잖아요 그래서 얘네 집게 악력이 몇인 줄 알아? 아니 추측해 봐 내 악력이 30 한 3톤? 꺼져라 그냥 악력이 300k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을 깨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라온아 왜? 엄마 아빠 밥 먹었어 약올라? 이리로 와 너 같이 나와 이거 들고 있어 들고 청소하고 있어 너 내장 먹어봤어? 아니 아직 안 먹어봤어 엄청 진합니다 일반 게내장이랑 완전 달라 먹어 봐 그냥 꼭 찍어서 먹어 엄청 씁쓸해 그치? 엄청 씁쓸하지? 그래서 여기다가 밥을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해요 아 물을 먹는 거예요 한번 여기 보여줘도 될까요? 물을 먹는 장면입니다 이거 혹시 볶아주실 수 있나요? 네 라온아 뭐 달라고? 이거 할까? 아니래 큰일 났다 이거야? 진정됐어? 얘를 만약에 작은 애를 먹으면 벌금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벌금이 아니라 잡혀가야죠 잡혀가요? 네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잡혀갈 뻔했네 어제 잡혀갈 뻔했네 조그만 애기들 곤쟁류 잡아오는 정식 헌트가 아니라 애들이 있어요 그냥 잡아서 유통하는 4마리 세대 때리고 보내준 저 오늘 좀 마취하여 감사합니다 이거 봐봐 너무 예쁘지? 자 먹어보겠습니다 추베르 다 아까 웃기다 야 먹어봐 밥 너무 맛있어 쪼그러워 쪼그러워 이거 불고 먹어야겠다 아니 여보가 불지마 나 쪼그러워 해야 돼 쪼그러워 맛있지? 쓴맛이 하나도 안 나네요 없어요 너무 맛있고 대박 걔 내장의 진한 향 보다 비교가 안 돼요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에요 완전 실제 코코넛 향이 나는 건 소스 때문이죠? 아니요 제가 평생 코코넛을 먹고 사니까 저희가 그 향 때문에 스팀을 하는 거예요 살에서 비어있어요 너 코코넛 향 맞지? 소스가 아니에요? 소스도 맞지만 진짜 살에 와 너무 신기하다 지금 이 볶음밥에 기름기 있는 게 다 볶으면 오일이에요 아 일반적인 식용유는 한꺼번에 안 들어갔어요 그냥 간장만 들어간 거네요? 네 내장, 밥, 간장 와 일위적으로 요리를 하려면 그 맛이 안 나면 맛이 없어서 그냥 본연 그대로 근데 이 맛을 좀 줄게 내가 줄게 맛 좀 다를걸? 왜 그렇게 풀어? 목적까지 널러다 참은 거야 나훈아 그거 잡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봐봐 잡으려고 야 조금만 기다려봐 유튜브보다 육아가 더 힘든 거 같습니다 됐어 이제? 안 오는 거지? 아니 아예 멀리 있어야 돼 여기를 못 잡아서 운단 말이야 봐봐 이거 봐 시도조차 안 하잖아 기다려 라훈아 야 오늘 이거 힘자랑 해 힘자랑 하자 힘자랑 양손 잡고 울면서 할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줘봐 라훈아 너 때문에 아빠 유튜브 다 망했어 너 때문에 나 다 망했어 우리 굶어 죽어야 돼 이제 찢어 그렇지 으악 으악 은혜야 야 이거 진짜 나갔다 와 나갔다 와 라훈아 여보 우리 빨리 먹어 시가 없어 반찬 빨리 먹어 먹어 나 먹어 그래야 민폐가 아니야 자 여러분 이렇게 코코넛 크랩을 먹어봤는데 진짜 제가 어제 안 잡길 너무 잘한 거 같고 잡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딱 이렇게 먹는 게 깔끔한 거 같습니다 잡았으면 재수 번호 달고 은혜 면에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 영상을 나오니까 많이 힘을 써줘가지고 정말 다행이고 너무 잘 발라주시고 해가지고 코코넛 크랩 혹시 과음 놀러 오셔가지고 드실 일 있으시면은 여기 마로 식당에서 드시면은 진짜 사장님이 너무 좋아요 사장님이 너무 좋다고 말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또 기다리고 계셨네요 마지막에 여기 다른 손님들도 계시거든요 츄베르크 좀 크게 해도 돼? 안 돼 안 된다고? 민폐하는데 제발 안 되라고 빌어 제발 츄베르크 다행이다 눈치 오는 거 봐 바로 벌써 악동이다 벌써 악동이야 자 여러분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츤데레셔가지고 맞지? 너무 좋았고 사장님 마지막에 제 거 구독해주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셨었잖아 내가 이제 바다에서 이런 거 좀 많이 잡아서 먹고 이렇게 합니다 해서 헌터팡이라고 검색했는데 사장님이 어헌팅남